네, 안녕하세요. 저는 3주 만에 돌아온 것 같은데 오늘은 좀 특별한 얼굴이 보이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제 파트너가 이제 갑자기 좀 변하신 것 같은데 원래 누구였어요? 원래 다른 기자였어요. 아무튼 오늘 처음 저희 채널 나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칼럼니스트 전호겸이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 벤처 대학원 대학교에서 구독기, 홍대, 전략 연구센터장 겸 연구교수라고 했습니다. 아, 제가 뭐 교수님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곳 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뭐 스무스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어, 예. 사실 오늘 주제는 교수님께서 되게 그 라이트하고 소프트하고 좀 재밌는 경제 이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우선 최근에 이제 뭐 갓댕살기, 미라클 모닝 이런 게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죄스럽고 아. 저 같은 경우에 저녁형 인간이거든요. 아, 저도요. 그렇죠. 저녁형 인간은 뭔가 게을러 빠져가지고 뭔가 약간 로즈한 느낌이 들고 전 사회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저녁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의 차이가 있는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침형 인간이 뭐가 좋다, 저녁형 인간이 뭐가 좋다 이런 이야기는 엄청 많은데 소득에 관련된 내용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약간 돈을 누가 많이 버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다 이 얘기이시군요. 맞습니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 과연 누가 더 돈을 많이 법니까?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슬픈데 저는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례는 조금 다 얘기하고요. 1번 경제 잡지의 프레지던트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독자는 5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봤더니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침형 인간이 돈도 더 많이 벌고 자산도 더 많더라고요. 아,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건데 조금 안으로 딱딱딱 들어서 보면 연수입 4,500만 원 미만에서는 아침형 인간이 30% 정도였어요. 그런데 연수입이 1억 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아침형 인간이 50%를 차지했대요. 갑자기 수입이 많아질수록 아침형 인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수입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또 올리잖아요. 그럼 60% 이상이 아침형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연봉 높은 분들의 대부분은 아침형 인간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나 이걸 보면서 아, 이거는 연봉이 높은 사람들의 큰 특징이 바로 이거잖아요.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고위 임원이거나 아니면 뭐 칙칙되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잡지에서 말한 거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이런 비율이 비슷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좋다. 연봉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자산도 많나? 저축도 많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봤더니 저축한 금액도 약 1,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 아침형 인간은 20%였고 저녁형 인간은 50%였거든요. 저축을 5억 5천만 원 이상 많이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침형은 40% 저녁형 인간은 약 20%로 도배나 많더라고요. 그 여태까지 말씀하신 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 결국 아침형 인간이 연봉도 많고 자산도 많더라.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항상 방송이나 라디오 가서 할 때마다 이거는 500명밖에 안 되는 적은 사람을 가지고 표본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을 수도 없다. 표본이 작아요. 표본이 작아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지금 올해 3월에 또 발표된 게 있더라고요. 뭐죠?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4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라는 걸 발표했어요. 근데 아까 그거는 일본 거고 이게 우리나라 거구나. 이게 우리나라 거죠. 아 그럼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빨리 말씀해 주세요. 일본 거는 시간이 좀 지난 거고 이거는 바로 3월달이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건데 부자 기준을 금융자산 기준으로 한 10억 원 정도로 찾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부자로 본 거예요. 부자들의 아침 기상 시간을 봤더니 평균 6시대였던 거예요. 아 그럼 아침형 인간이네요. 아침형이 가까운 거죠. 그리고 보통 잠자는 시간은 11시 30분이었고 수면 시간은 7.3시간으로 일반 사람보다 약간 30분 정도 짧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부자들은 대부분 아침형 인간이 확률 높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맞습니다. 결국에는 아침형 인간이 돈을 벌고 투자에는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하나금융경영수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아침형 인간이 부자들이 꼽은 오전 루틴이 일어나자면 하는 게 아침식사가 61%였고요. 아 제가 아침식사 안 해요. 저도 안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신문난 뉴스 보기가 33%였거든요. 이건 하긴 해요. 아침 먹기 신문보기가 이제 부자가 되는 지름표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루틴인데 일반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부자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 55%가 아침 루틴에 있어서 1등이었어요. 이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55%, 65%였어요. 그런데 아침에 신문이나 뉴스 보기 같은 경우에는 부자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아침 먹는 거는 사실상 비슷하지만 신문 보는 게 이제 판가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부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루틴이 신문을 보고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데요. 특히 해당 관심 있는 분야가 50%가 압도적으로 1위가 경제 분야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좀 약간 특색적인 게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독서량이 많더라 이거죠. 독서요? 그래서 부자는 연간 10권을 읽는데 일반 대중은 보통 6권 이하로 읽는데요. 그러니까 50% 정도 부자들이 책을 많이 읽는 거죠. 그래서 금융자산을 100억 이상한 슈퍼리치 같은 경우에는 매년 20권을 읽어가지고 일반 대중보다도 3배나 많이 보고요. 그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뉴스 중에는 경제 뉴스를 많이 보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책도 그럼 경제 관련 책을 많이 보는 건가요? 보니까 경제랑 인문을 많이 보더라고요. 인문이요? 그러니까 인문이랑 굉장히 비슷비슷하던데 이 자료에 의하면 왜냐하면 사실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인문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을 알아야지 경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혼자 돈이 움직이는 거 같지만 실제는 사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인문하고 경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하나도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사실 디지털 세대잖아요. 책보다는 온라인 유튜브로 많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흐름에도 상관없이 책을 그래도 많이 읽어야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 동영상의 쇼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보다는 활자라든지 경제 뉴스도 관련된 걸 많이 본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최근에 이번 달 4월에 나온 조사가 또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국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독서. 작년 걸 올해 발표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월 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 독서율이 약 55%였어요. 그런데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독서율이 9%대였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5배 이상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게 단순하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문제보다는 독서를 얼마나 많이 하고 경제 뉴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냐가 사실상 한가름한다고 봐도 무방하죠. 건강 면에서 보면은 건강이요. 미국 노스턴, 노스웨스턴 대학이랑 영국 서리대학에서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거 보면 성인을 43만 명을 6년 넘게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저녁형 인간의 사망률이 아침형에 비해서 10%나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오래 사는 건 아침형 인간이고 돈도 못 버는데 일찍 주는 게 저녁형 인간이란 거네요. 심지어 심리장애 위험은 2배, 박력형 발생률은 30% 이밖에도 온갖 병 관련돼서 엄청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국팀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침형이고 저녁형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녁형 인간은 생체 시기가 저녁에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일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적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거든요. 저녁형 인간인 저로서는 하나라도 아침형 인간보다 저녁형 인간이 나은 게 없는 건가요? 이제부터 사실 저녁형 인간의 장점인데요. 우선 저녁형 인간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대요. 연구 런던 전경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수면 패턴과 IQ 연관성을 찾아봤더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집단이 IQ가 훨씬 높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에서 발표한 건데 심리학과에서 저녁형 인간이 창의력도 높고 귀납출의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도 우수화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머리 좋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건 저녁형 인간이지만 제 생각에 보통 우리가 투자도 그렇고 시험도 그렇고 대부분 낮아잖아요. 그렇죠. 오전부터 치해서 오후에 끝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형 인간은 그때 머리가 안 돌거든요. 그래서 아침형 인간 같은 경우는 보통 오전에 머리가 쫙 돌아서 오후에 최고점 짓고 저녁형 인간은 오후에 시작돼서 저녁 6시 정도에 최고점 짓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보통 오전에서 오후에 투자를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형 인간은 좀 유리한 게 있죠. 집중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부조리하다 사회가 기본적으로. 저녁형 인간에게. 사실 이게 보면 꼭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 누가 부자라고 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보면은 앨런 머스크는 새벽 한 3, 4시에 잠을 자요. 아. 그리고 애플의 CEO인 틴쿡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요. 반대네요. 완전 반대예요. 네. 그런데 한 명은 전세에서 가장 부자고 한 명은 최근까지 시총 1등인 기업의 CEO였잖아요. 범접할 수 없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저녁형 인간과 아침형 인간으로 나누기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결과적으로 데이터로 봤을 때는 아침형 인간이 조금 더 연봉도 높고. 그런 경향도. 네.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 아침에 일어서 책을 읽거나 경제 뉴스로 보는 좋은 루틴이 있기 때문이죠. 돈을 버는데 시간을 잘 활용한다. 맞습니다. 이게 포인트네요. 그래서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경제TV를 보던가. 매일경제신문을 읽어야 된다. 이게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거 말씀하시려고 이게. 그렇죠. 이렇게 쭉 이야기해 준 거죠. 아. 마무리 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어떠셨어요? 소감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매일경제TV 유튜브는 사실 처음 나왔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고 오늘 즐겁고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역시 유튜브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편하게 해서 이런 또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탁월한 주제를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자료가 없어가지고 참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무튼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 분께 마지막으로 저희는 안녕하고 인사라고 끝내거든요. 아 그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